전국의 신 에드윌 솜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주와 함께 25강이고요. 25강 같은 경우는 사회 각계층이 추진한 사회운동입니다. 사실은 무장독립투쟁을 먼저 할까 했다가 교재는 아마 무장독립투쟁이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거는 약간 좀 뒤로 밀어놓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쉬운 부분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무장독립투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920년대 일본이 우쭈쭈 우쭈쭈 풀어줬더라는 문화통치 시기 때 그 문화통치 시기 때 일본이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여러 사회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여러 사회운동을 볼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건데 먼저 프리콜이에요, 프리콜. 프리콜으로 우리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이 두 개를 약간 구분해서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나세요?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맞죠? 들어와서 1920년대에 널리 널리 사회주의가 크게 크게 전파되고 유행을 끌고 사회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민족주의 계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각각 따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둘이 함께하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또 달라요. 왜 코드가 다르냐? 일단 사회주의의 기본 핵심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 1분만에 여러분들을 사회주의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회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엠빵이잖아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모든 개인재산을 다 부정하잖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공부 그만하죠. 저도 강의 때로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으로 쳐들어갑시다. 삼성으로 쳐들어가서 삼성의 불을 엠빵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깃하죠. 왜? 여러분들 가진 거 없잖아요. 저도 가진 거 없어요. 해볼만 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큰 인기를 끕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주가 있잖아요. 그 밑에 소장농이 있습니다. 소장농 하나하나하나는 힘이 약해요. 근데 소장농이 힘을 모으면 지주를 무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한 명 한 명은 힘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힘을 모으면 사장을 무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를 엠빵받자. 그리고 그들 최고 꼭대기에 누가 있냐. 일본 제국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자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자, 힘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에두윌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제 에두윌 그만둘래요. 그러면 사장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생했어요. 잘 가요. 안녕, 동진 씨. 제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여긴 좀 다르긴 하겠다. 제가 타 고등 사이트에서는 제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쟁쟁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가만히 생각했는데 저밖에 없네요. 어쩔 수 없이 only one 소중한 존재입니다. 맞죠? 버릴려야 버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근데 원래 같으면 나가도 상관없어요. 또 다른 강사 섭외하면 되죠. 맞죠? 근데 제가 사장님, 저만 나갈 게 아니라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세무사 모든 강자에는 넘버원 선생님들 데리고 다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진 씨, 이리 와봐. 아,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지. 아, 뭐 그렇게 혼자 꿍해 있어. 그래서 제 혼자 얘기를 하면은 씨알도 안 먹히지만 이렇게 여러 명을 같이 힘을 모으면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시게 되면 그래서 투쟁과 혁명을 외쳐요. 소작쟁이, 노동쟁이 이렇게 투쟁을 외칩니다. 반대로 민족주의 계열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랑 코드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 어떤 코드였나요? 실력을 양성하자.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 라는 게 애국 계몽운동 계열이었잖아요. 이 민족주의 계열이 똑같아요.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코드가 다르죠. 이쪽은 투쟁, 혁명. 여기는 실력을 키워, 키워, 키워. 그래서 코드가 다르다 보니 각각 20년대 초반에 따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 요거는 프리컬이에요. 프리컬.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1920년대 일본이 회사령을 없앱니다. 회사령을 이제 만들고 싶으면 조선사람도 기업 만들고 싶으면 기업 만들어요. 허가제, 맞죠? 허가제여서 이제 신고제로 바꿉니다. 예전에는 조선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했다면 이제는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동진이가 드디어 은동진 고무신 공장을 만든 거예요. 맞죠? 그런 얘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은동진의 거지같은 고무신이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당황한 일본.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없애버리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세금을 없앱니다. 그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관세 철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단계 오기 전까지 보시면 일단 회사령 철폐일 거예요. 허가제서 신고제로 했던 거 복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리야스 공장이나 이런 고무신 공장 같은 공장이 만들어져요. 일본이 탄압을 하는데 일본이 당황을 한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어? 얘들 물건이 팔리네? 뭐지? 그러면서 어떻게? 관세를 없앤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세를 없애면서 위기에 빠지자 나오는 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자, 판소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하였던 여러 운동을 볼 겁니다.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가장 먼저 큰 맘 먹고 했던 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이랑 여러분들 일단 국채보상운동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회사령을 없애면서 운동진 고무신 공장이 생겼습니다. 운동진 고무신이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당황했던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자기들이 독점이었잖아요. 관세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의 세금을 엄청 때려서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죠. 조선 사람들은 왜? 물건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때 일본이 어떻게 하냐? 관세를 없애버립니다.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조선의 기업이 생기니까 비싸면 안 사고 조선 기업 사면 됩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우리가 만든 정체불명의 피트병에 담긴 참기름이랑 깔끔한 병에 깔끔한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참기름이랑 일본산 참기름이랑 가격이 똑같아져요. 또는 정말 거지 같은 선생님의 고무신과 정말 질 좋은 고무신이 가격이 똑같아져요. 소비자는 싸고 질 좋은 거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니클로가 전범 기업이고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잖아요. 왜? 싸고 질 좋은 거 사는 거는 소비자의 당연한 선택이니까. 또 일본 물건이 다시 팔리면서 우리나라 물건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한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 자 국채보상운동은 저희 고향이었던 대구에서 돈돈돈돈돈돈돈 돈 아저씨 일본 쪽파리에게 진빚 1300만원 국채를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돈돈돈돈돈 서상돈 아저씨가 있더라면 지금 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선생님께서 주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던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특히 여기는 구호를 좀 아셔야 돼요. 구호가 뭐냐 내 사람 내 것으로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포스트 사진을 또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 명을 쓰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것은 우리가 만든 것으로 이런 구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또 도와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결과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가만히 안 두겠죠. 일본의 탄압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반대를 해요. 둘이 코드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사회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들 은동진 고무신 왜 사주는데 사주지 마라 은동진 고무신 사줘봤자 니들에게 돌아가는 게 뭐가 있는데 은동진 사장만 배불릴 뿐이다. 실제로 이 우려대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진 고무신을 너무 많이 사주니까 동진 고무신이 품절 현상이 벌어져요. 동진 고무신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결국 사회주의의 반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물산장려운동은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자 여기는 포스터가 중요해요. 일단 이거 잠깐 놔두고 ppt로 일단 가볼게요. 아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알려드릴까요? 자 쉽게 나오면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내용을 집어던져 놓겠죠.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물산장려운동 내용을 찾으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포스터를 좀 봐야 되거든요. ppt로 가볼게요. 자 일단 배경이 뭡니까? 회사령 철폐 관세 철폐가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이었고요. 그러면서 평양에서 조만식이 주도하였다.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조선 물산장려가 조직되고 확대가 되는데 중요한 건 구호죠.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곳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라는 거 그리고 각정 강연회나 선전행사 금주 금년 이런 거라면서 어떻게? 자작하나 금주 금년 이런 것도 애형부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 도와줬다라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일은 결국 상품 가격도 오르고요. 결국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과 일본의 탄압으로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줍니다. 이 그림들을 보세요. 설마 그러면 안 돼요. 자스가리 우겋듬만 가리 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라는 겁니다. 설마 저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조선사람 조선권 금일부터 실행으로 뭘 어떻게 해? 내 살림 내 것으로 이 자료를 줘버려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신력양성운동이 일환이었다. 이거 지금 우리 물건 써서 우린 기업을 강하게 만들자.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잖아요. 맞죠? 신력양성운동이 일환이었다. 정답.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님이 조만식이 시작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있었다. 비판이 있었던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정답이 걸린다라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산장려운동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번 가볼게요. 판소로 갑니다. 자 여기를 가시게 되면요. 물산장려운동을요. 정말 큰 맘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국엔 큰 맘 먹고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자 민족주의 계열에서 두 번째로 큰 맘 먹고 했던 게 뭐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내가 대학교를 만들어서 고등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규정한 겁니까? 우리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니까 1차 조선교육령 1920년대니까 2기니까 2차 조선교육령에 따르면 일본이 우쭈쭈 풀어주면서 대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민족주의 계열이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이거는 주도해 있는 분을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요. 이상재라는 선생님께서 주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구호예요. 구호 어떤 구호가 있냐면 1천만이 천만 명이 모여서요. 이런 식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천만 원이 되겠죠. 이 천만 원으로 대학교를 만들자라는 게 민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여러 곳에서 모금운동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방해 일본의 방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조선애들아 대학교 만들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우리가 대학교 만들어줬을 텐데 라면서 이때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금활동이 잘 안됩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나요. 모금활동이 왜 안될까요? 자 이 시기는 주변에 고등학생 보기도 힘들어요. 중학생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를 처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를 만들겠대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한문건 강의는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연령대가 다양해서 이게 예시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보통 제가 고등학교 강의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학생들한테 예시를 들면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 대학생이 되면 바빠. 취업 준비도 해야 돼. 자격 준비도 해야 돼. 그리고 방학이 되면 여름에 토익학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해외 자원봉사도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저 빼고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야 동진아 결혼은 엄마 좀 막 얘기를 해요. 와닿을까요? 결혼을 뭘 해봤어야지 와닿죠. 맞죠? 연애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결혼입니까? 이것처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없는데 대학교를 만든다고? 돈 내면 대학교 만드는 건 맞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가뭄이 부르닥칩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금활동이 잘 안되면서 실패로 끝났던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에요. 자 물산장려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이랑 같이 묶어서 예전에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가나하라고 해서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을 동시에 물어보기도 했어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면 서로가 오답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확률이 좀 떨어지긴 해요. 물론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합니다. 출제가 되면 쉽게 나와요. 또 큰 틀에서 보면 되죠. 둘의 공통점. 뭐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신령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1천만 1,000만 1원씩 이런 것들이 제시문에 들어가고 또는 대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했을 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끝! 끝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1920년대 초반에 초반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민족주의 계열이 큰 맘 먹고 여러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넘나 우울합니다. 이 우울한 틈에 일본이 스르륵 다가가는 거예요. 이야 조선언들아 니들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내 그거 봐 안 된다고 했잖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응? 자 야 니들 이러지 말고 우리 일본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줄게. 이 틀 안에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이 틀이 모자라지? 얘기를 해. 이 틀을 늘려줄게. 또 모자라지? 이 틀을 또 늘려줄게. 그러다가 니들이 이 틀 안으로 우리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될 때는 니들 독립시켜줄게. 광복시켜줄게. 해방시켜줄게. 라는 달달한 유혹을 던집니다.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치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자. 자기 스스로 정치를 하자. 이 정치는 어디? 일본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정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일본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자꾸 뭐를 하려면 일본이랑 자꾸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랑 자꾸 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일본 애들이랑 친해지겠죠. 그 친해지면서 어떻게? 싹 다 친일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이 두 개의 운동이 실패하면서 친일파가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자치론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일파가 된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본과 타협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일본과 타협하지 않은 민족주의 계열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민족주의 계열에서는요.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큰 맘 먹고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면서 일본과 타협을 하는 친일파가 되어버린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애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위기에 빠진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PPT로 가볼게요. 밀립대학도 체크를 한번 해드려야죠. 그래도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서 대학교 만드는 규정이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이상재 선생님이 주도를 하셨고 조선교육회의 조선밀립대학 기성 준비에서 결성을 했고요. 중요한 건 구호입니다. 1천만 명이 이런 식 그러면서 모금운동이 했지만 모금운동이 어떻게 실패로 끝나고요. 일본이 방해를 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라는 거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운동 지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력양성운동의 한 게 아까 얘기했죠. 실패로 끝나면서 자취론자 전부 다 친일이 됩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놀자라는 거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취론에 대두고요. 이제 문맹 퇴치운동입니다. 요거는 넘어가서 여길 봐야 돼요. 문자보급운동 분하로드 판소로 가볼게요. 자 우리는 1920년대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냐면 민족주의 계열에서 했던 여러 민족운동을 봤습니다. 지금 두 개를 봤어요. 물산장려운동가 물산장려운동가 앞에서 봤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봤습니다. 이게 1920년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1920년대 후반 후반부터 해서 30년대 초반에 민족주의 계열이 또 큰 맘먹고 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문맹 퇴치운동입니다. 이것도 실력을 키우는 운동이죠. 실력양성운동이 일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맹이 뭐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자 봐요. 1910년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1920년대니까 10년, 10년 뭐 20년이 지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글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때 태어난 세대들은. 실제로 한글을 모르는 애들도 막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글을 깨우치자. 우리 글. 한글을 깨우치는 문맹 퇴치운동이라는 걸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합니다. 좋은 취지로 전개를 하다 보니 그 당시 때 언론사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20년대 때 썼던 언론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곳 했던 거 복습이죠. 이 두 언론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동참은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깨어있는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골에 가서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 주도했던 운동이 뭐냐면 문자 보급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교재가 한글이라는 교재를 사용했고요. 이때 구호가 뭐냐? 구호도 중요해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라는 구호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했던 운동은 뭐냐면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브나로드가요. 이게 러시아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브나로드가 뭐냐면 민중 속으로입니다.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민들을 깨우치고 민들을 어떻게 개몽시키자 라는 게 브나로드 운동이에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또 글을 가르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브나로드 운동 또 포스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끝! 끝났습니다. 민중 속으로 여기는 구호가 민중 속으로 되겠습니다. 민중 속으로요.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아요. 좀 있다가 자료 포스터를 줄 거예요. 이거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이 일환이었다. 문맹 퇴치 운동이었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문자 보급 운동이었다. 여기 브나로드 운동이었다. 이런 것들은 각각 들어가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끝! 끝났습니다.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PPT로 가시게 되면 앞으로 가서 여기는 문맹 퇴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냥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조선일보의 주도로 문자 보급 운동 구호가 아는 것인 배워야 삽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주도로 브나로드 운동이고 민중 속으로 하는 구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라는 건데 소설 등에서도 이런 문맹 퇴치운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일본의 탄압으로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한글 원본 당시 교재고요. 문자 보급 운동의 이게 브나로드 운동 포스터예요. 시험에 남아 어떻게 나오냐. 요거를 두 개를 다 줘버립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물산장려운동의 포스터를 주고요. 요기 문맹 퇴치운동 관련된 자료 포스터를 같이 주는 거예요. 두 운동의 공통점 두 운동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기는 차이가 나지만 두 운동의 공통점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 실력양성 운동이 일환이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자 보급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더 쉬워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맞죠? 사회주의 계열인데 잠깐 옆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민족주의 계열을 바꿔요. 이제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관련된 거는 사실 딱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노동자들은 힘이 없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자. 그 다음에 농민들도 하나하나는 힘이 없지만 모으면 힘이 세진다. 농민들도 힘을 모으자. 라면서 여기는 노동쟁이 여기는 소작쟁이를 펼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노동쟁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나올 거고요. 농민 소작쟁이들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제시문에 던져나요. 그래 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 그 다음에 뭐 문맹퇴치운동을 큰 틀에서 보면 정답이 뭐였어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런 노동쟁이나 농민들의 소작쟁이가 나올 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누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슨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문제가 그냥 풀릴 겁니다.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PT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PPT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심하면은 알아야 되는 것들까지 잡아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농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투쟁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개별적 투쟁 갔다가 24년도에는 요거는 심한 내용이에요. 노농총동맹이라는 게 결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 노동자와 농민이 처음에는 한 팀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개인플레이로 나가요. 둘이 흩어집니다. 왜? 사실 노동자랑 농민이 처해 있는 현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환경도 완전히 다르고 야 이거 우리 같이 하긴 좀 부럽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농민은 농민끼리 농민총동맹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노동총동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쟁을 펼쳤다라는 거고 소작쟁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독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제시문 박스에 암태도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쟁인 아니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제시문 박스 이건 심화 때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처리 횡포를 부렸대요. 암태도에서 샬랑샬랑 꿀랑꿍 그랬을 때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했을 때 심화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소작료를 결국엔 깎아요. 소작료가 뭡니까? 제가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잖아요. 월세 집주인이 어떻게 월세를 올리는 거 이거 올리면 어떻게 못 내겠니? 나가 이거잖아요. 못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이때 지주들이 어떻게 악도같이 뜯어가잖아요. 이거 깎습니다. 이 정도 반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 이게 정답으로 같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심화에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또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자 20년대 초반에 우리 지금 20년대잖아요. 여기 보시면 농민 총동맹이고 그 다음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20년대 초반이에요. 23에서 24년도인데 이때는 생존권 투쟁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아 지주가 땅 주인이 농사진 거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렇다. 좀 그만 가져가요. 그만 가져가요. 그러다가 30년대 접어들면서 바뀝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이 힘들지?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 아 일본 때문에 그렇구나. 일본이 식민지배로 들어간 데부터 이 꼬라지구나. 일본 꺼져 꺼져 꺼져. 나중엔 반제국적 항일투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본에 또 탄압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큰 틀에서 그냥 아 그렇군요 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으로 갈게요. 노동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면서 똑같죠. 24년도에 노동 노동 총동맹입니다. 그러다가 27년도에는 이제 노동자들만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노동 파업 노동 운동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그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1929년이에요. 앞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23년 초반이라면 여기는 29년입니다. 라이징 썸 석유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리거나 저임금 아주 혹독하게 또 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 좀 올려주세요. 제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라면서 투징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레벨에서는 사실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심화에서는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요. 요거 이 노동자 총파업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줘요. 보시면 국외 노동단체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되는 신간에서의 지원 또 이어졌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20년대 때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아 인건비가 너무 싸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보장해 주세요. 그러다가 30년대 접어들면서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옛날에 안 이랬는데? 아 일본 놈들 때는 그렇구나. 일본이 식민지배 들어간 때부터 이렇구나. 일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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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주의 반대하는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의 탄압 이어지는 거죠. 큰 틀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끝 끝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부터 해서 신간회부터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쭉 달려가야 되는데요. 자 여기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래요. 탄사가 좀 깁니다. 잡아야 돼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는 60만세 운동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를요. 여러분들이 각각 따로 띄용띄용띄용띄용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 놀아요. 그러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완벽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세 개를 묶어서 동시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지만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면 60만세 운동부터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했습니다. 60만세 운동도 먼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배경이 뭐냐면 순종황제의 죽음입니다. 음?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3.1운동의 배경이 뭐였어요? 3.1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고종황제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시간이 흘렀죠. 순종황제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또 찌라시가 도는 거예요. 순종황제가 죽자 또 어떤 찌라시가 도냐? 똑같아요.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일본의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독살설 루머가 또 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때 맞춰서 또 큰 운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주도를 하냐? 사회주의 계열에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 소수 몇몇의 민족주의 계열이 조금 끼어서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던 학생들이 또 함께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게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요. 영악합니다. 일본이 영악해요. 바로 눈치를 까요. 순종황제가 죽자마자 또 느낌이 싸합니다. 얘들 또 분명히 뭔가 한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기 전에 사실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일본 애들이 다 잡아버립니다. 센스 있게 학생들만이 피해 다녀요. 어떻게 해요? 알지 알지? 내일 게임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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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축구시합 축구시합 요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이 되는 게 60만세 운동인데 일본은 절대 두 번 실수 안 합니다. 하자마자 그냥 바로 군대 동원에서 진압해버려요.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허망하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게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러면 60만세 운동이 시험에 그럼 왜 나오냐?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결과와 영향과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의의가 뭐냐? 지금 보세요. 둘이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따로 움직이다가 충격에 빠져요. 어떤 충격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다 지나가거나 아니면 학창시절에 학생도 있겠지만 학창시절인데 전국에서 유명한 슈퍼시대의 짱 주먹왕을 만난 거예요. 짝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짝꿍은 공부를 1도 안 해요. 맨날 때리고 맨날 싸우고 친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쟤랑은 놀 수가 없다. 나는 공부해야지. 그리고 얘도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런 공부벌레 나도 너랑 상종 안 한다. 서로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니 아무리 서로 코드가 안 맞아도 1년 동안 짝꿍인데 말을 한 마디도 안 한다. 심심해 죽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재야가 야 너 게임할 줄 아니? 응 나 게임할 줄 아는데 그래? 뭐 하는데? 나 롤 나도 롤 롤 롤롤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롤을 한번 해본 거예요. 했더니 야 얘 맨날 애들 괴롭히고 이상한 줄 아는데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데?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야 얘 맨날 공부만 하는 공부벌레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 게임에서 좀 재밌게 하는데? 그 다음에 대화해보니까 좀 괜찮은데? 코드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로 상극인 줄 알고 쌩까다가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모든 걸 세팅을 했잖아요. 이야 기획력 보소 괜찮은데?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야 민족주의 계열 대단한 거 많이 안 시킵니다. 프린터 인쇄하는 거 전단지 갖다 붙이는 거 시키는데 프린터 딱 보니까 이야 전단지 봤어 컬러감 봤어 이야 얘들 괜찮은데? 너도 괜찮은데?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다음에 같이 진짜 제대로 한번 안 해볼래? 라는 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60만세 운동의 결과 민족 간의 협동을 하자 이념 대립하지 말고 민족 협동 전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야 우리 이렇게 이념으로 싸우지 말고 민족 간에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한번 독립운동 해보자 라는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제시문 박스에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들고 일어났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정답 민족 협동 전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 운동의 계기로 만들어지는 단체가 바로 신간회인 거예요. 그러면 60만세 운동 문제가 정답이 나올 때 정답으로 걸릴 수 있는 거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의 결과 영향이 신간회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연도를 외우러 가진 않지만 이것도 연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926년도 있고 60만세 운동이 신간회가 1927년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신간회가 만들어졌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요거 첫 번째 배경 60만세 운동이 하나의 배경이 됐고요. 두 번째 배경으로는 뭐가 있냐면 정우회 선언이라는 게 또 하나의 배경입니다. 정우회 선언은 뭐냐면 정우회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예요. 여기서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 우리 사회주의 계열이 일본의 치안유지법으로 위기에 빠졌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에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필요에 따라서는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반대편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괜찮은 애들은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발표를 한 게 정우회 선언입니다. 이 발표의 결과 또 신간회가 결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민족주의 민족주의 계열이었던 단체 조선 민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여기 단체에 사회주의 계열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같이 해보니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야 같이 하자. 라면서 또 결성이 된 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러면 신간회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했던 어떤 단체의 좌우 합작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회원수가 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체인점 지회를 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여러 사회 민족운동을 지원합니다. 우리 앞에 봤던 문맹퇴치운동도 신간회에서 지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가장 대표적인 활약이자 지원이 바로 뭐냐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2년 후였던 1929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제가 그래요. 학생이 또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요. 또 학생이 되어줘야 돼요. 자 이때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배경은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식민지 교육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일본이 우쭈쭈 풀어줬다고 하지만 여전히 말만 풀어준 거지 계속 우리는 멍청멍청 교육시키고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적되고 있다가 한방에 빵 터지는 직접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학생 희롱 사건이 직접적인 배경이 돼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때 우리 아리따운 여학생 두 명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기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남학생이 우리 여학생 두 명을 봅니다.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거의 성희롱이죠. 오 다 와야 되었어요. 아 아 막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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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쓰게 아 아이시때루 아이시때루 아 이런 변태 같은 그걸 보고 있던 우리 남학생이 달려가서 그냥 원펀치로 얼굴 가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패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억눌렸던 게 빵 터지면서 난리가 납니다. 기차가 서겠죠. 일본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책임을 우리 남학생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에 있던 학교에서 전부 다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학생들이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어른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면서 신간회에서 어떻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알리기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파견합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전국에 알려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신간회의 이 활동인 거예요. 실제로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스케일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거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신간회의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단독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이 여학생 희롱사건이 제시몬 박스에 들어가요. 사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광주에서 학생들이 일제 저항해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게 기사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정답은 무조건 이거겠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반대로 신간회가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때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광주항일 강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게 또 여기에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맞죠? 그래서 이거 알려드렸고요. 신간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신간회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방해를 하겠죠.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면서 문을 31년도의 문을 닫아요. 이건 년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회주의 계열이 다 이탈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벌레와 맨날 사고 뭉친 학생이 잠깐 코드가 맞아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틀어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들이 2년 대립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신간회는 결국 해소됐다라는 거 끝났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60만세 운동이 문제가 나올 때 오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보세요. 신간회가 60만세 운동을 지원하였다.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오답이죠. 왜? 아니 60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신간회가 없는데 뭘 신간회가 지원을 해요?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신간회가 지원을 했던 거는 뭡니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라는 거. 네. 이거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고 이제 지우고 PPT로 가면서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PPT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붙어갈게요. 먼저 순종의 죽음이 배경이었고 사회주의가 기획했고 민족주의가 지원했고 학생이 지원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순종의 인산일이 장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후에 학생들이 독서의 비밀개사 조직을 막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때 계열들의 연합시도 민족유일당운동 민족협동정선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거의 결과 여기는 60만세 운동 여기 보세요. 순종의 죽음 때문은 아니다. 막 이런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신간회인데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여기 정우회 선언 조선민흥회 맞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여기 정우회 선언이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게 신간회입니다. 시험이 정말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그렇게 장난질을 안 치겠지만 제시문 박스에 정우회 선언을 던져나요. 그리고 정우회 선언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신간회 내용 찾으면 되죠. 광주학생항인운동에 지원하였다. 또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자, 보시면 거의 모든 게요. 자,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 신일이 됐던 타협적 민족주의 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대표주자 이상재와 사회주의자 홍명희 등의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은 기본이지만 심화에서는 이걸 또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이걸 통째로 줍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강량을 가졌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보세요. 단결을 공고해야 한대요. 왜 이게 구호로 들어갈까요? 난생 처음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제대로 만나서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단결 공고해야죠. 기회주의자를 일체 부인한대요. 이게 왜 들어가냐? 일본과 타협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뺐잖아요. 제껴놓고 한 거잖아요. 걔들 기회주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걔들은 빼놓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연이나 여러 가지 운동 막 지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소작쟁이, 노동쟁이 다 지원해요. 아까 봤던 문자보급운동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 그렇지만 내부 대립으로 여기 보시면 심화 같은 면은 이걸 가지고 장난치기도 해요. 코민텔은 노선 변경이 뭐냐면 이겁니다. 코민텔은요. 전 세계 각각에 있는 사회주의 단체들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전 세계 대표 사회주의 단체가 코민텔은이에요. 여기서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아 니들이 힘들다고 다른 코드가 다른 데 손을 잡아놓은 사람들 다 이제 손 떼라 이 발표입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큰 틀에서 그냥 그런 게 있군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레벨에서 이걸 가지고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계를 보여줬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신간회와 관련된 자료고 여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은 큰 틀에서는 식민지 교육 차별 그리고 학생운동 조직화되고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학생 희롱 사건을 계기로 들고 일어납니다. 대규모 시위 동맹휴와 가드 시위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신간회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일본 만조로까지 확산이 되고요.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였지만 결국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 이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알려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광주학생항일운동에 대한 경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볼게요. 이제 나머지 사회운동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청년들이 여러 운동을 했다라는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소년운동이 있습니다. 소년운동은 시험에 간혹 가다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자 소년이야 소년이야 소년운동입니다. 이 소년운동은 누가 주도를 했냐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종교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대종교와 천도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도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천도교 소년회라는 곳에서 소년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천도교 소년회 소속의 누가 우리 마음속에는 노벨상을 줘도 모자람이 없는 선생님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를 합니다. 자 동학에 리모델링 된 게 바로 천도교잖아요. 동학과 천도교의 핵심 사상이 뭐였나요? 까먹으면 안 되죠. 인내천 사상이잖아요.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여러분도 하늘 피디님 또 하늘 우리 사장님 또 하늘 다 똑같은 인간평등 사상이 들어갑니다. 이때 소파 방정환 선생님 다들 아시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뭘 만드셨습니까? 어린이날 어린이도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날을 만드신 우리의 심장을 뜨게 만드는 5월이면 어린이날 맞죠? 오토매틱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요. 에? 결혼 안 했잖아요. 전 아직 어린이입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왜? 어머니한테 용돈도 드리는데 저 선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날인데? 그래요. 너무 불효사식 같나요? 미안합니다. 최근에는 레고, 베트맨, 자동차 음식 있는 거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 남자입니다. 받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받을 거예요. 자, 이 어린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 자, 이걸 왜 만들었는지 봐야 돼요. 사실은 이 시기 때 어린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이 어린이란 용어를 만든 것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바닥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야! 꼬맹이 너 이리 와봐. 아기 막 때리고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게 막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가 만약에 어디 학원에서 이런 데서 맞았다. 어린이실에서. 난리 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못 살잖아요.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여덟 살이 되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학교를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 가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다큐멘터리 봐요. 못 사는 나라 이런 개발도상국 나라 보면 어린애들 막 나무 타고 올라가서 막 손 다 피우리면서 막 따고 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거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도 하늘이다. 결국엔 나중에 이들이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인재들이다. 365일 이들을 위할 수 없다라면 적어도 하루만큼은 이 아이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주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어린이 날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은 그냥 그냥 주구창창 노는 날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줬던 거예요. 이걸 주도했던 게 천도교 소년회다라는 거.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듭니다. 끝 끝났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소년운동을 포스터 좀 이따 줄 거예요. 간단해요. 포스터 보면 심장을 띕니다. 어린이 날 적혀있습니다. 이거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소년운동 내용 찾으면 되죠. 천도교 소년회에서 주도하였다. 방정환 선생님이 주도하였다. 어린이 날을 제정하였다. 또는 어린이 잡지를 간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고요.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거 소년운동 설명 다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천도교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겠죠. 통학만세, 통학만세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만세보를 만들었다. 간행하였다. 이런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다 줘요. 설명을 그려놓고 다음과 같은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일본의 식민통치로 오른 것은 지금 1920년대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식민통치 2기를 찾으면 정답이죠. 이건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운동들은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우쭈쭈우쭈 풀어줬던 문화통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네, 이거 잡아드렸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인격체로서 어린이를 대우하자.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방정환 선생님의 천도교 소년회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잡지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뭐 색동 이런 거 끌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년운동이 확산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린이날 너무 좋지 않나요? 전 이거 보면 너무 좋은데 여기 보면 애들 신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신나요. 맞죠? 저의 날입니다. 전 결혼할 때까지 선물 받을 거예요. 자, 여기 잡아드렸고 그리고 나서 천도교 소년의 내용입니다. 어린 사람 늘 가까이 하시고 이런 내용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평운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형평운동은 중요합니다.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험에 형평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지만 보통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자, 형평이 뭐냐? 저울형! 저울처럼 평양을 이루겠다라는 게 형평운동입니다. 이거는 특정 개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정. 백정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백정은 조선시대 그 백정이에요. 소, 말, 돼지를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천민이죠. 천민. 자, 우리는 예전에 배웠어요. 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궁극기무처에서 주도를 해서요. 맞죠?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이미 신분제는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분적인 차별이 남아있는 거예요. 백정은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분제 사회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여전히 차별을 하잖아요. 아파트 어디 사니? 맞죠? 차가 뭐니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인강 대비를 했을 때요. 초딩강부터 시작을 했어요. 잘렸습니다. 사투리가 심하다고 잘렸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맞죠? 분명히 솔토박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깜짝 놀래요. 애가 강의만 인강만 듣고 나면 이상한 단어를 막 구사를 합니다. 사투리를 막 구사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폭발했습니다. 잘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치동에 처음에 입상했을 때요. 제가 당연히 인기가 없으니까 처음부터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죠.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초딩계 대통령이었다니까요. 초딩계 아주 그냥 심어 먹었어요. 심어 먹고 그냥 중등 고등 막 바다다다 올라갔었는데 그때 제 별명이 뭐냐면 거지 강사였습니다. 왜 거지 강사냐면 대치동에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요. 저녁이잖아요.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차 끌고 이렇게 오세요. 오시면 차가 진짜 좋은 차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먼저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차를 막 들이댑니다. 왜? 박을 타면 박아 벌어라 하는 거예요. 끼어들 타면 끼어들어라. 자신 있냐? 이거예요. 자신 없죠. 박으면 어떻게? 저 파산입니다. 바로 대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 때 제가 타고 집에 가는 데만 한 1시간이고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차를 안 몰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학원을 갔습니다. 다시 그랬더니 귀여운 초등학생이 막 달려와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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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선생님 거지라면서요. 네가 왜 거진데? 선생님 그런 차 타고 다닌다면서요. 띠용 자 이런 것처럼 차별 아닌 차별 차별 아닌 차별이 이때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신분제 사이입니다. 아니 차 못하든 못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 뭐지? 뭐지? 사실 저의 로망이 있거든요. 스포츠카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서 이때 백정도 계속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분제가 실제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이 펼쳤던 게 형평운동입니다. 저울처럼 평양을 이루겠다. 우리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똑같은 사람이다. 그게 백정들이 했던 형평운동인데 어디서 주도를 하냐. 진주에서요. 조선 형평사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체에서 주도했던 게 바로 형평운동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평운동의 핵심은 뭐예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게 형평운동의 핵심이죠.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사료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백정이라고 차별을 하십니까?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형평운동 찾으면 정답 또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오. 포스터가 나오게 돼요. 우리 앞에서 포스터 많이 봤잖아요. 물산장려운동이나 이런 것들 그중에 형평운동 포스터 보면 돼요.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답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또는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였다. 이것도 찾으면 정답이죠.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 결석 여러 가지 이런 거 했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주도를 하고 신간에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론 한 채와 연결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신분해방이 아니라 나중에 민족운동으로 나아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본의 탄압과 내부 갈등으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자 나올 수 있는 정답 키워드는 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형평 설마 이거 글씨 못 읽진 않겠죠? 형평 우리 백정형입니다. 신분 철폐를 외쳤던 백정에 대한 차별을 외쳤던 실제로 백정들일 때 두리기 어떤 게 있냐면요. 백정은요. 만약에 어디서든 자기 이름을 쓰죠. 그러면 자기 이름 끝에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야 돼요. 내가 백정인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학교 입학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 어릴 때 그랬었거든요. 저 어릴 때 지금은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있다고 막 뉴스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아파트 어디 사냐에 따라서 쟤랑 놀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때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이때 학교 입학이 안 돼요. 학교를 가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형평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사료가 통째로 들어가요. 보세요. 모욕적 계급을 탑하고 참다운 인간은 왜 백정은 어떤 지위나 어떤 압박을 받아왔던가 이런 내용들. 들어갔을 때 형평운동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여성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해요. 자, 여자들도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가 있고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있었던 거예요. 어? 남자들도 저렇게 힘을 모아서 신간회를 만들었네? 우리도 만들자. 힘을 모아서 하나의 민족률당, 하나의 당가, 민족협동전성운동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의 당, 하나의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근후회입니다. 근후회는 간단해요. 근후회는. 여자판 신간회입니다. 여성버전 신간회인 거예요. 여성들이 만든 신간회고 그 이름이 근후회고 신간회와 활동이 똑같아요. 왜? 원플루원입니다. 같이 음식이니까. 그러면 근후회 활동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여자의 가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어울리나요? 그래요. 피디님이 입을 막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기겁을 하고 있어요. 꿈에 나오진 않겠죠?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근후회입니다. 이 근후회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걸 좀 머리를 음 음 오 소름 정말 못생겼다. 대박이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실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워낙 또 대표 춘하강사이기 때문에 사실 두렵긴 합니다. 언젠가 결혼을 하겠죠, 저도. 결혼했을 때 절 닮은 딸이 나오면 어떡할까요? 아, 정말 정말 제 얼굴이 좀 제가 보기 싫네요. 빨리 빨리 끝내야 되겠다. 네, 이게 지금 여성버전 단체입니다. 신간회의 여성버전이에요. 똑같아요. 신간회와 연계를 했고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지금 빠졌지만 무슨 운동? 강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보낼 때 근후에도 똑같이 보냈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성버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신간회와 활동하는 거 다 똑같이 하면서 차이점은 이거. 여성의 단결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근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차이점이 뭐냐면 잡지책을 하나 만들어요. 기간지를 근후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간회도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곳곳에 체인점을 만들었잖아요. 지회를 여기도 지회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간회가 형평운동이나 문맹퇴치운동이나 노동쟁이, 소작쟁이 다 지원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다 지원을 합니다. 원풀원 똑같이 움직이니까요. 다만 차이점은 여성의 인권의 힘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근후라는 잡지를 썼다라는 거. 그래서 신간회와 근후회 특히 근후회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간회와 묶어서 그냥 아까 했던 활동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 얼굴이 너무 추합니다. 에이 빨리 버려야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근후회의 창립치짐은 또 여기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인데 자매들아 맞죠? 여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여성 문제 이거는 근후회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 가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끝났고요.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는 무장독립투쟁 부분 거기 부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에듀위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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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